짠! 오늘 해볼 게임은 로블럭스 아스날! 저번에 로블럭스 팬텀 포스인지 뭐식인지 하여튼 그거 했는데 생각보다 재밌단 말이죠. 그래서 이번에 로블럭스에서 또 뭐 총 게임 같은 게 있나?도 있었고 댓글에다가 이제 우리 잼민이들이 이거 아싸 한번 해주세요! 막 이런 것도 많았었어요. 어쨌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짠! 야 저 지금 칼 칼 칼! 아아아! 왜 아유로니! 오! 레츠고! 파란찜! 아 현팀 하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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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찢어죽여! 찢어죽여! 발표 죽여 찢어! 찢어 그냥! 발표 찢어져! 아 맵 어지러워! 여기 맵... 이상한데? 왜! 왜 총이 갑자기 바꿔? 오 뭐야 이 총? 벡터! 어 벡터! 벡터! 왜 나 죽였어? 크크! 와 연소속도 좋다. 역시 벡터! 오 네오! 오 디에! 크크! 건방지지요? 건방지지요? 4킬이죠? 건축! 아 뭐야 이거! 유프트! 컷! 너무 행복해 갑자기. 발표 찢어죽인다. 으아 미친! 찢어죽여 마려! 꾹! 그만 나오라고! 찢어죽여! 꾹! 뭔데 아... 꾹! 뭐야 이거 레일건! 꾹! 어 뭐야 레일건 이거! 뭔 총이야 이거. 야 애들 막 분해되는데? 레고가? 어 뭐야 이거. 토즈! 어 토즈! 토즈! 똥즈! 컷! 아악! 윤루프 컷! 아 달픽 죽여야 되는데 저거. 석꿍! 초! 어! 초! 오케이 컷! 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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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픽! 컷! 아 형티비 아니.. 아 노잼 진짜.. 아 노잼 진짜.. 아.. 개노잼. 1, 2, 3등.. 1, 2, 3등.. 1, 2, 3등.. 달픽! 아 맞네.. 피자다! 피자 뭐야! 냠냠! 피자! 음.. 개똥 낫디.. 뭐야 이거! 새총! 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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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컷! 진짜 총이 다양하다. 대단하다 근데. 재밌다. 냠냠. 핸드캐논으로 찢어. 픽시 찢어. 간으로. 잠깐만. 내가 찢어졌어. 나도. 크리스마스. 누워. 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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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뭐야 저 저 친구 왜 그렇게 잘해? 층. 층. 정말 별 수가 안돼. 내가 아는 총이 아니야. 어 저 이거 총이다. 층. 층. 총! 뭔 총이야? 총 신기하다 이거. 이거 미래의 그런 거 같은데. 뭐야 이거? 픽시 아니야? 확 뒤질라고. 결루트 그만 죽이라고. 컷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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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픽시지? 확 뒤질라고. 나다. 넌 덤벼, 내려와. 컷! 내려왔잖아. 내려왔는데 왜 죽이냐고. 내려왔으니까 뒤지는 거야, 나. 아, 이놈부터 그만 죽여놔. 컷! 컷! 어떻게 이겼어? 헤에에에에. 수지 응의 금액? 노잼. 뭘 넣어. 아, 현TV 그만 좀 죽여. 이거지, 이거지. 칼, 칼. 컷! 컷! TV, TV, 현TV. 굿. 네. 컷! 아니, 머리만 떴는데 그런다. 우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. 허졌다. 컷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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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! 쟤 뭐야? 어 얘 뭐야 얘 뭐야? 어 날아다니 애들이 점프가 기본인가 봐 점프하면 약간 좀 빨라지 아 근데 적당히 점프야 해 하고 다녀야지 어 잘했었다 현티비 저블 처치했습니다 저블 킥 이거 뒤눌렀다가 감정표였는데 모신 나강 너무 짜식 깝죽깝죽대는 거 진짜 개꼴맹이십네 현티비 아 달피규 항상 해컬한다 야 아이유 해컬 해컬 3 해컬 못참지 3 해컬 이거 낚였다 낚였다 우리 M16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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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똥16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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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혔어 막혔어 뭐야 뭐야 나 죽었는데 갑자기 코코넛 대가리에 맞고 죽었어 기분 개더러운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흐흐흐 야 이거 班 realización 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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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둘 NO! 끝! 아 뭐야? 내가 1등이었는데 아... 아 발이 억전해버리죠? 잼밀히 끝! 나 왜 관전...어... 파란색 나도 파란색 뭐야 왜? 아 우리 다 파란색이야? 아 우리 협동 마지막까지 협동하자 얘들 나간다 아 이거... 진짜 수준때문에... 우리가 뭉치니까 아무것도 못하네 그니까 대포나 먹어라 대포나 먹어 대포나 먹어 이거 불꽃발사기 바닥에 쏘면 이렇게 됨 바닥에 이렇게 쏘면 이렇게 날아가면 날아가요 어 저 하늘... 어 뭐야 유도미사일 아 나 죽었어 컷 네가 날아봤자지 응 전투의 물결이 뭐예요? 계속 날아다녀 적당히 날아다녀 쟤 일부러 저거 하려고 게임 하나... 아 죽였어 죽였어 이거 3번인가? 어? 컷 신출기물이 뭔지 보여줘 생각보다 저 친구가 끝까지 하는 모습이 참 보기좋다 포기를 안하네 그래도 하늘 나눈에 나갔잖아 하늘 나눈에 나갔잖아 아니야 하늘 나눈에 안 나갔어 아직 나갔어 아이 또 재미네 이렇게 우리가 점령해버렸네 아악 완전히 미쳤버렸네 아니 미친 뭐야 오늘 이렇게 팬텀포스에 이어서 아스날 한번 해봤는데 팬텀포스는 좀 더 택티컬한 맛있었지만 아스날은 더 간편해요 더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느낌이었다 하아 기발 최근에 우리가 KPS 할 게임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? 결국엔 로블록스까지 했어 할게 없어서 맞아 루트님 네 이거 함께 지어주세요 던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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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가주세요 아싸 야 죽게 죽게